xsfm입니다. idwk 한국의 산업역군 모델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기능성 신발을 만드는 한국기업 칸투칸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십시오. 순마진과 원가, 누적 판매 금액까지 모두 공개하면서 정직함을 강조하고 실제로 정직해 보이고 정말로 물건을 잘 만드는데 왜 모두가 그 회사 물건을 사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사내 직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숨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현대의 소비자본은 퀄리티보다는 홍보와 디자인, 박스, 철학을 포함한 포장을 더 중시합니다. 게시판 어딘가에서 퀄리티에 대해 항상 불평하지만 그건 소비자들이 보여주는 주요 패턴인 위장 리뷰입니다. 퀄리티에 대해 하는 말은 소비자가 스스로를 포장해놓은 포장지일 뿐이고 실제 구매 버튼을 누를 때는 하입을 따르죠. 생산자도 소비자도 서로를 실리가 아닌 포장지로 평가합니다. 그러다보니 생산자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준비한 문제들을 종종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냐는 간결하게 포장합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폰은 고장이 잦은 라이트닝 케이블만 넣어주고 세상 모든 소형 가전이 다 끼워주는 저전력의 USB 충전기는 제거해서 원가를 아꼈을 거예요. 고전력을 요구하는 아이패드 신제품, 이건 또 교육용인지라 온 세계의 충전기가 남아돌지 않는 저개발국에도 팔아야 하지요. 여기에는 충전기를 끼워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정을 애플이 구구절절히 다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이폰 13과 아이패드 9세대뿐 아니라 애플의 모든 라인업이 덜 팔리고 구매층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참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왜 말이 없냐고 두들기는 소비자본의 포장지 아래에는 제발 답하지 말고 하입을 유지해달라고 말하는 본심이 숨겨져 있거든요. 왜 온 인류가 연애를 주로 나쁜 사람과 먼저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얻은 애플은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다는 딱 봐도 표리부동하게 느껴지는 간결한 문구로 여러가지 결정들을 포장해버립니다. 퀄리티와 하입이 유지된다면 연애하고 싶은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은 결정입니다. 2번 노태우 노태우가 사망했습니다. 낮춰 부르면 반란의 최고 부역자, 높여 부르면 수괴 중 하나.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장태환의 탱크에 머리통이 날아가지 않고 꽤 오래 살아남았던 이들 중 하나. 이런 자들을 물러서게 만든 6월 민주항쟁은 2021년 현재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본받을 것과 하입이 많은 나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처럼 앞서서 나간 자와 권인숙 의원처럼 따라간 사안자들이 총칼에 숲을 툭고 내어놓은 발자국이 우리를 오늘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이 자유와 평화의 길을 내었지만 숲속의 맹수들은 여전합니다. 그들은 돈도 많고 의석도 많고 언론사도 많습니다. 문제는 거기에도 여기에도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87년에 최루탄 일렬 앞에서 피를 보며 달리기도 했고 같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채로 일터에 왔다가 집에 돌아와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뉴스를 보며 평화로이 잠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전태일이 되어 자신 이후 모든 인간의 노동환경을 바꾸어 놓기도 하지만 노조 없는 회사에서 그냥 살다가 조용히 간 대다수도 사람입니다. 소리내는 소수가 되어도 압재를 그냥 감내하는 다수로 살아도 사람은 그럴만한 이유를 가지고들 있습니다. 대구의 청취자 여러분 동네 어르신들이 다 말도 안 되게 시대역행적인 내 삶을 깎아먹는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죄다 우리와 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권력자들입니다. 판결이 끝난 역적이긴 한데 대통령이었고 당장 국장, 국민장에 대한 법이 미비했고 이것을 지금 고치자니 안 그래도 현 정부의 폭압을 외치던 일부 시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여 놓을 것이고 다음 정부의 분란에 불씨를 남길 테니 여당과의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 곧 죽을 전두환에 대해 주어질 수 있는 나머지 석연치 않은 예우를 모두 없애는 법정비를 하자고 언론에 이야기하는 약속 플레이를 통해 노태우 국가장에 대해 아쉬움을 가졌을 시민들에게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큰 불 대신 작은 불을 남겨서 듣게 된 욕은 이번 정부가 다 먹기로 하는 결정 이 결정 아니더라도 5천만에게 구구절절히 모든 결정의 이유를 다 말해주는 행정부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아주 좋겠지만 또한 실제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론도 보도를 해주지 않고 사람들은 이유를 알려줘도 화냅니다 국감도 안 보는데요 원래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화내고 싶었는데 이유를 들은 들 화가 풀릴까요? 노태우는 물러설 때를 알고 물러난 사람이니 좀 낫다는 이야기는 현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설픈 논점까지 다 끌어다 대서 고민할 정도로 시간과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3번 진중권 60억 아니라 5천만 5천만 아니라 동네 사람 100명만 쳐다보는 동네 이장의 권력이라도 결정권을 일단 행사하면 비판이 나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죽지도 억압당하지도 않고 살아들 계시니까요 다만 제가 좀 답답한 건 결국 결정권을 가져보지 못하면 이런 과정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는 자리에 가볼 가능성이 낮으니 영원히 이해하기 힘들 것이고 개중에 어떤 중권이들은 영원히 책임은 안 지고 비난만 하면 되는 어떤 포근하고 따스한 아랫목에 마이크와 카메라를 틀어지고 앉아서 시간 날 때마다 결정권자 투표권자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잘 지낼 거라는 겁니다 애플이 충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역적에 대한 예우를 놓쳤다 뺐다 하는 것도 그에 따른 사회의 이익과 손해가 있고 결정권자가 감수해야 할 손실도 적지 않으며 수혜자와 피해자도 항상 생겨납니다 그런데 진중권 저널리즘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고 수혜자는 늘 진중권뿐입니다 3번만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노태우 빠염 그하실의 유승균 피디입니다 표층의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별다른 생산 없이 돈을 버는 행위를 옛날에는 앵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규모가 커진 요즘 방식을 헬마우스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첫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3주 잘 지내셨습니까 국정감사 기록지를 방금 마치고 그것은 알기 싫다 436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축 일정 KBO 플레이오프처럼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윤세민의 주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돌아온 윤세민입니다 새로워요? 기분이요 국감이 끝났으니까요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렇죠 해묵은 덕질 간사는 회식한다는 데까지 지각하고 있어요 네 일찍 오면 걱정돼요 무슨 채였을까봐 죽었을까봐 죽을 일이 생겼거나 캐릭터는 한글 같은 게 있어요 특히 마흔 다 되면 이제는 건강이 안 좋으신 여러분 평소에 시간이라도 잘 지키십시오 갑자기 시간 못 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복 콕김치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집을 나와서 아동보호시설에 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래퍼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었죠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캠페인은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쉬지 않아요 아름다운 재단이 네 18어른 시즌3 조규환 프로젝트 시작 네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때가 된 것이 법 개정을 통해서 자립지원금 500만원 문제가 곧 해소되게 생겼죠 네 보육원 합창단을 통해서 음악을 접하게 된 조규환님 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장하여 보호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에서 바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캠페인이 뜨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지금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떠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보육원 시절 도움을 받았던 기관분들에게 드리는 음악선물 버스킹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공연 영창을 보실 수가 있어요 2년 동안요 그 판데믹 상황에 사람들이 꾹 참고 살았잖아요 네 가장 오랫동안 꾹 참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 버스킹 가수들이 있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슬슬 풀리잖아요 네 친구들 중에 뮤지션들도 공연을 슬슬 하려고 그러는데 네 공연장이 없어요 네 제가 다른 자영업하는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참으면 다시 회수할 날이 온다 네 지금 실제로 전 세계의 물가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물가만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국 미국 다 4% 5%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독일 그리고 심지어 저물가 디플레이션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였던 일본도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네 그러는 이유가 있죠 다 잘 팔리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네 조교안님의 성공적인 자립을 기원합니다 네 공연 동영상 보니까 약간 비긴어게인 스타일로 또 잔잔하고 예쁘게 잘 찍혀있고 실제로 보면 신나죠 그런 거 네 음악도 아름답습니다 네 매년 2,500여 명의 18 어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부하실 수 있고요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서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쉬지 않고 있습니다 징 뉴스라운드 히스토리 인 러 메이킹 정말이에요 그 중요한 기법인데요 이번 정부를 상대하는 우리나라 수거 언론들의 전 세계에 모두 있는 일들을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인 것처럼 말하면서 기우제를 지낸 다음에 누구의 목을 벼려고 애를 쓰죠 실제로는 그 메시지가 진심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고 있는데 표층의 메시지와 심층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 두 개가 지금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그만뒀어요 신혼집 한 3억으로 자산 50억 만든 파이어족 이라는 부동산 투기에 성공한 사람이 씩 웃고 있고 그 사람 수기를 이야기해주는 기사 있죠 그런 다음에 분신 공약을 하나요? 왜요 돈을 50억이나 벌었는데 파이어족이라길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돈을 불태울 가능성은 있죠 갑자기 돈 벌면 되게 사람이 피폐해진다는 걸 브레이킹배드가 보여주는데요 또 다른 기사 제목은 오세훈 표 민간 재개발 신청지입니다 15평 빌라 9억 부른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덕분에 부동산이 올랐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15평 빌라 9억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표층의 메시지만 이해하는 시민들은 소비자들은 헷갈리죠 아니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곡소리가 난다 발만 동동 구른다라는 기사를 계속 쓰던 사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온 다음에 부동산이 올라서 너무 좋다는 기사를 왜 쓰지? 심층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입니다 네 이게 사실 저 참여정부 때부터 일했는데 이걸 이해시키기가 참 힘드네요 부동산 가격과 지금 소비자 물가는 전세계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의연하게 잘 대처하셔야겠습니다 그 외의 뉴스들을 몇 개만 소개해드리죠 라이더 고용보험과 배달료 인상에 대해서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주 그 트월이에만 나오고 잠깐만 나오고 메인에 안 뜨다 보니까 포털에서도 메인에 안 뜨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이죠 네 헤랄드 경제에서는 월급제 라이더의 급여를 450만원을 책정해도 아무도 안 온다 그리고 동시에 배달 라이더 모집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헤랄드 경제에서는 계속해서 라이더들을 혐오하게 만들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기사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급을 자꾸 써놔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나보다 더 받아 라는 생각을 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겁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래도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그만큼의 가격을 주면 그만큼의 돈을 받는 겁니다 돈은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아요 아니 뭐 이 사람들이 라이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프리랜스가 그만큼을 돈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애타게 라이더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IT동화는 라이더 파업 소식을 전하면서 묘하게 기승전 배달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으로 기사를 맺고 있고요 이것은 또한 배달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입니다 라이더가 파업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정부 안대로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모두 적용된다면 결국 배달 앱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양자가 다 싫은 거예요 전자신문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안전배달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3중 규제가 사업자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눈에서 안 봐도 되는 광고 같은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자세히 읽어보면 중간에 되게 요성하게 퐁당 건너뛰는 논리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이더들이 덜 다치고 다친 다음에 치료받을 보장을 제대로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싫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진짜 진심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 배달 플랫폼에 노무 행정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도 홍보해주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배달 플랫폼에서 일을 하는 라이더들은 모두 개인 사업자들이고 이 개인 사업자들이 모두 고용보험의 품 안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노무법인가 각종 행정사 그리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의 거대한 손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싫다면서 손님이니까 받긴 해야겠는 거죠 정신분열이에요 다른 언론도 비슷합니다 비즈한국은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로 인해서 배달료가 오른다 한겨레에서는 준비가 덜 됐다라는 논조의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가 덜 됐죠 시행 단계인데 준비가 100% 됐겠습니까 그리고 한겨레만 해도 보도 행태니까 가장 정상이에요 나머지들을 쭉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이런 기사로 읽으셨을 거예요 이런 헤럴드 경제처럼 급여가 몇만 원이다 이 사람들 싫어해라 싫어해라 이런 느낌을 쓴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이런 표제를 해가지고 혐오를 하는 댓글을 많이 달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 제목을 올려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세금을 걷는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세금도 안 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플랫폼 노동자 라이더 이런 항목이 세목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세목에 그리고 그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해놨냐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계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조성주 소장하고 말씀을 드렸던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자에 맞는 고용보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닫혀도 이 플랫폼 배달하다가 닫히면 저 뭐냐 보험 못 받고 저 플랫폼 배달하다가 닫히면 보험 받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그거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다음 보시죠 아이작 아시모프가 저승에서 눈물을 흘릴 거예요 왜요? 이렇게까지 진취적인 사회가 됐구나 애니매트릭스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애니매트릭스가 매트릭스의 프리컬 원인을 다루고 있거든요 왜 그런 세상이 됐는지 로봇 학대 때문이에요 이재명 로봇 학대 논란 이재명 후보가 로봇 행사에서 미러도 안 넘어지고 균형을 잡는 사족보행 로봇을 뒤집은 일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영상 국가문 중간에 봤었거든요 진짜 아빠 밥상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었었는데 원래는 살짝 밀었는데 균형을 잡자 이재명 후보가 밑에서 위로 들어올려 보니까 로봇이 뒤집혔던 일입니다 로봇은 그 이후에 다시 원복을 했대요 네 그랬대요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가 좀 더 세게 미셔도 된다고 해서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시험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어느 일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로봇 학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요? 네 미디어 오늘은 이 논란을 살펴본 바 처음에는 그냥 논란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 로봇 행사 시연 이렇게 전했는데 트위터에서 로봇 학대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여러 번 리트윗이 되면서 조선일보가 로봇 학대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에디터가 지금 중요한 프로세스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무슨 소리 하나 쳐다보고 있다가 가장 그럴듯한 헛소리를 수입해 옵니다 민간에서 요즘 기사들 많이 그래요 네 네 이후 여러 기사가 나오고 진중권씨가 감정이입 능력의 문제라고 페이스북에 한마디 얹자 정점을 찍었습니다 진중권씨는 페이스북 가서 이럴 거면 트위터는 왜 끊었죠? 트위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졌으니까 다음번엔 틱톡으로 갈 겁니다 아 그건 괜찮겠네요 춤추시고 뭐 글씨만 내놓으면 아무래도 인기는 좀 없겠네요 아무도 안 보죠 일단 글씨를 쓰면서 그래도 배경으로 춤은 추고 있어야죠 네 제로투 같은 거 뭡니까? 적어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로봇 학대라는 말은요 지금으로부터 우리 세대가 죽을 때쯤 되면 사회 문제가 될 이슈입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은 그 애플에서 게임 얘기 좀 그만하라고 댓글 다신 그분이신 거고요 이 문제를 디트로이트 비컨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작품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나본 한은 인격과 AI의 계산 능력이 구분되지 않는 때는 오죠 그리고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인격과 AI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고요 로봇도 학대받을 수 있는 인권이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날은 옵니다 최초의 논란은 현대가 인수했던 오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 온 순환을 다 겪는 영상은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시대가 돼서 로봇들이 순환을 당하는 때가 오면 디트로이트 비컨 휴먼의 배경 같은 때가 오면 지금의 수구 언론이 만약 살아남아 있다면 로봇 편을 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감정상 로봇 학대를 하는 걸 전혀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기어 편을 들면 들지 감정과 AI도 구분이 안 가는 로봇 편을 들리가 없습니다 로봇 편을 든다고 해서 클릭이 늘어나면 가끔 편을 들어줄까 말까 하겠지요 그때 가면 180도 다른 태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주제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감성이 넘쳐나기 시작했느냐 게다가 실제로 학대도 아닌 이래 그렇죠 한편 이 소식에는 이승환 씨가 로봇 강아지 밥 안 준다는 사이코패스라면서 인스타에 올렸고요 중앙일보는 또 이걸 전하고 있네요 또 조선일보에서는 조선일보의 유튜브 프로그램에 원희룡 지사의 아내가 나와서 로봇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합함은요 대선이 다가올수록 안 그래도 쉽게 일하던 언론이 더 쉽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근데 무슨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다시 기사로 내요 이재명 도지사가 성정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인 건 로봇을 밀어봐야 돼서 밀어본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하지만 이것도 싹싹 긁어서 장사에 동원을 하고 있죠 대선에서 볼 수 있는 일관성 하나 대선이 다가오면 정말로 일선의 일부 기자들을 제외하면 언론은 더 쉽게 일하고 더 많은 클릭을 얻어내는 편입니다 다음은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난달부터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배드파더스는 그러면서 문을 닫겠다고 발표를 했죠 저는 이거 나름 되게 묘한 정치적인 스타일이라고 보는 게 의적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실상 범법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톰 토치를 했죠 의적들과 국가가 의적이긴 한데 또 웃긴 거는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는 무재 판결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자마자 양육비를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드파더스에서 공개되던 걸 정부에서 공개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부의 조치가 명단은 공개되어도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 점 운전면허 정지는 최대 100일밖에 안 되고요 출국금지 등의 조치는 채무액 5천만 원 이상인 자에게만 가해지는 조치인 점 등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사의 젊은 기자들이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짚을 점들을 잘 짚었습니다 공청회도 몇 번 했을 것이고 배드파더스 측에도 조언을 많이 얻지 않았을까 뒤로 뒤로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외양간을 지금 지어놨으니까 손은 도망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특히나 신상공개처럼 어려운 일들은 관련된 많은 부처에서 얘기를 들고 오면 다 움츠러들죠 상당히 보수적인 해법이 처음에 나왔을 겁니다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저런 소개드린 저런 일들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아무 미디어도 말을 안 하면 공직자들도 까먹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나중에 여론의 환기가 좀 더 많이 되면 그때는 행정부에서 조금 더 센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어설픈 첫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민 교수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라는 문구가 썸네일에 나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뉴스 시간에 논란이 되자 서민 교수는 썸네일에 관여 안 했다고 하면서도 당분간 폐복 블로그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6개월 내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쌓인 영상에 대한 수익이 끊긴다고요 정산을 못 판다고요 그리고 시청시간 1000시간인가 2000시간인가를 다시 채워야 돼요 현명한 자가 말하기를 바보와 다투지 말라 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누가 바보인지 분간이 안 가기 때문이다 원래 누구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이지가사에서 처음 들었다니까요 언론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멀리서 보는 시민들을 믿으십시오 배댓이 정답이 되는 몇 안 되는 이슈입니다 정말 전 이런 거 너무 드물게 봤습니다 배댓이 정답인 몇 안 되는 이슈입니다 무슨 이슈요? 진중권 저널리즘, 서민 저널리즘 이 사람들은요 사회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일신의 영달의 쏠림도 100%입니다 이거는요 정말이지 멀리서 보고 있는 시민들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미디어 관련 업 종사자 여러분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 사람의 개인의 문제들의 천착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 여러분들은 언론인들은 그냥 하는 말이 뭐가 옳고 그런지 그것만 들여다봐요 그렇게 보면 진짜로 지형을 읽지 못하거든요 자기 일신의 영달 때문에 메시지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뉴스였습니다 오랜만에 XSFM입니다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운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식품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헬로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본의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 너무 많고 그 새끼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각오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자 다시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헬마우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헬마우스입니다 우리가 11월에 만났어요? 아 그럼요 국가 끝나고 다시 왔네요 야 거기서 끌어버릴 줄이야 사실 방송을 거기서 접을 수도 있었는데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주 오랜만에 그 아저씨 경제방송을 하는데 비열한 여러분 비인간적인 청취자 여러분 복습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비열한 내용을 방송을 하고요 사과를 하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노상방년 아마 과태로 미납이어도 괜찮아 완전 개잡범이어도 돼 경찰 소환에 꾸준히 불응합니다 언제까지? 체포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개잡범이어도 되는 게 아니고 개잡범이어야 돼 잡범이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제이비 중대범죄는 안 돼요 실제 정치범이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리고 경찰에 잡히러 가면 카메라를 켜고요 경찰에 잡으러 오면 그리고 알바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영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엄마 아빠한테도 부탁을 해서 아냐 라방을 켜놓고만 있으라고 엄마 아빠 지난 방송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어머니가 등장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써놓습니다 아예 대본을 써줍니다 우리는 탄압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골뱅이 무침이라도 해 그리고 빈칸에 괄호 열고 당시의 대통령 이름을 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계속해서 구속되어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잡범이니까 그렇죠 훈련할 때 기념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 몫 챙길 수 있습니다 단단한 몫 챙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1강이었는데 1강을 듣고 저희가 국간방송을 하는 동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해봤는데 예를 들어 잘 안되더라 안되더라 잡혀만 갔다 방송이 거기서 끊어지는 바 이 뒤를 들으셔야 돼 아 이거 약간 영성암 스타일인데 이거 여기까지는 무료고 이 뒤에는 복체를 내셔야 된다 파주에 있어요 파주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방송 때 저희가 기억이 안나시겠지만 기억이 안나시겠지만 일배 스타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세현에 대한 어떤 우려의 시각이 일배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배 얘기를 하면 또 가세현이랑 연관이 있는 게 또 있는 거야 얼른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가세현의 패런 중에 한 명이 간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간결 아 있죠 아시죠 그 옛날에 진중권 씨랑 토론한 사람 바로 그겁니다 맞죠 그 간결이 그 간결이고 여기서는 목격자 K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K로 자기 그 고정 코너도 갖고 있고 김세희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그 간결이고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곰TV에서 토론 배틀 프로그램을 한 적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막용이 해가지고 변희재랑 진중권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NLL 관련된 그 저기 뭐야 남북정상회담 논란이 한창 있을 때 진중권 선생하고 일베 대표라는 타이틀로 그렇죠 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일베 대표라는 타이틀로 토론을 해가지고 진짜 개발렸던 그때 발림의 대명사였죠 발림의 대명사 발림의 대명사고 일베 대표로 처발린 이것이 하나의 아이콘화가 됐던 그 인물 그 간결이 지금 가르세려 연구소의 주요 패널입니다 아마 발림 전세계가 3위 정도 될 거예요 1위가 누텔라고 2위가 딸기잼이고 은갈치쯤 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뼈만 남았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고 그렇죠 상컴하게 갈린 이 친구가 가르세려 했다 아 이렇게 연결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다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러면 저는 계속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법을 어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수가 있나 그렇죠 되게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뭐랄까 감정적인 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항상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태료에 대한 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걸리거나 혹은 이제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이제 주차위반 딱지를 받거나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 딱지가 집에 날라옵니다 날라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오죠 퇴근길에 그 우체통을 봤더니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걸어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일단 뜯어봐 보면서 그 달에 저 경제 지표를 새로 잡죠 그렇죠 6만 원을 빼고 잡죠 그렇죠 아이고 사과는 다음 달에 사야겠구만 그래서 계산한다고요 운전하면서도 방금 넘은 것 같은데 책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귀갓길 내내 운전하면서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있는 거 보면 아 그거구나 그리고서 냅니다 바로 바로 왜 바로 내느냐 과태료 감면을 해주거든요 20%를 깎아주니까 20%를 깎아주거든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그래서 가세연은 물론이고 윤서인이나 뭐 육튜브나 이런 친구들을 지칭할 때 우리와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과태료에 대한 태도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20% 감면이라도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빨리빨리 내는데 그런데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안 내는 사람들이다 안 내는 종류의 인간형이 있다 안 내는 종류의 인간형은 한두 건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안 낸다 과태료 계속 나오는데 수백 건이 쌓여있는데도 안 냅니다 그러다가 언제 터지느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장관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교통 법규칙 위반 과태료가 220건이 쌓여있다 이런 걸로 터져요 보통 이제 선거 출마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제일 신기해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뭐 드라마 384기동대 이런 데까지는 꼭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럼 고액 체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하이패스 그냥 지나간 거 수천 번인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수천 번을 그냥 지나가냐고 계속 전진을 전하지 않는 이 사람 되게 뭐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백 건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서도 아 이거 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 안 내도 되니까 그렇죠 안 내도 나를 잡으러 오지 않으니까 안 낸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가산 포인트가 붙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안 내면 마찬가지니까 그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계속 붙죠 이자가 아니지 하지만 내가 계속 안 내면 영원히 안 내도 되는 돈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이해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얘네들이다 그런 애들은 뭐냐 이 베네피트 안 내도 됨으로써 법을 어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나의 이익이 그렇죠 내가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보다 확연하게 크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이익을 과감히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선택하는 거죠 일태면 가세요 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체포를 당해봤는데 소환조사를 응하지 않고 체포를 당했더니 나한테 엄청난 금액의 슈퍼챗이 쏟아지더라 그리고 내가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벌금 조금 내면 넘어가더라 그렇죠 아 이거 좋네 이런 거죠 주차위반 유튜브를 한다고 쳐요 주차위반 딱지가 떼일 때마다 슈퍼챗이 예를 들어 30만원씩 터지는 거예요 그럼 딱지 떼는 데만 찾아다녀야죠 그렇죠 그런데 주차는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신고를 하는 거죠 경찰한테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서울 갈 때마다 이순신 앞에 주차하는 거죠 제일 잘 보일만 제일 잘 보일만한 곳에 유튜브 각이네 그렇게 하고 자기가 국민신문고에서 신고하는 거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이상을 어겼다고 일이 없어도 그 앞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차를 대놓고 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률이나 준법 의식 따위가 들어갈 틈이 없는 무간도적 세계관 그렇죠 또 몰라요 이렇게 유튜브 이것만 안 내고 주차위반은 바로바로 되시겠어요 그거는 가산이 되니까 그렇죠 그건 베네핏이 크지 않아 그거는 슈퍼챗이 안 터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유PD님께서 계속 악당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시도해보라고 하지만 그게 약간 초상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세계관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보시라 지난번에 들으신 비즈니스 모델 그대로 따라가시면 그럴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아 그럼 지난번은 방법론 그렇죠 이번 강의는 마인드 그렇죠 자기 개발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개발 강연 같은 거야 그런 거 그리고 피해사실과 관련돼가지고 왜 긴급체포를 하게 됐는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체포영장을 발부했느냐를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는 경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우는 본인의 생각이나 상황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였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유튜브 채널의 성격상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고 소환조사를 안 받아서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에 늘어지는 동안에 다른 비슷한 범행을 계속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지금 고소고발장이 똑같은 형식의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 체포를 하든지 빨리 해가지고 사건을 진행시켜서 단죄를 하든 무죄를 하든 뭐가 나와야 그래야 얘네들이 이 짓을 계속하든 안 하든이 나올 텐데 그렇죠 냅둬버리면 계속한다 그러기 위해서 끊어줄 필요가 있다 방청소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말 맞추기를 셋이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별도의 판단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많은 형법 전문 변호사들의 얘기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다만 가세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황운하나 조국은 소환조사와 불응할 때 왜 체포를 안 했냐 왜 우리만 체포를 하냐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거물급이다 아니다의 차이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른 차이다 그렇죠 각 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이유를 100가지 될 수 있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변호사 입장에서 100가지를 될 수 있다 그거는 각각 각각 상황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이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찰에서 그렇다라고 보기엔 님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있군요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구나 그렇죠 내가 탄압을 받으면 문재인 정부가 날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고소장 목록에는 잡범이라고요 문재인도 없고 김정숙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이인영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거물급이 되는 게 아니고 사유가 너무 짜치기 때문에 그냥 잡범이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배유근이다 그렇죠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포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이 스펙터클이 중요하다 이걸 연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생중계할 수 있는 간땡이 그 정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는 언제 붙는가는 범죄자 일대기 이런 거 다룬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읽으면 느낄 수 있는데요 원래 범죄는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자전거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셀머스님이 설명한 그 점을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잡혀가 보면 별게 아니야 그 다음번에 도심한 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식빵체포 이후의 사건이라는 걸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림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줘야지만 유튜브라는 매체의 속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일파들이 거기에서 접었죠 그렇죠 그 이상 할 간이 안 돼서 땅다구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소심하게 자기 친구 피디랑 둘이 이승만 사저 이런 데 가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지나갈 때 그 앞에서 잠깐 방송 찍고 빠지는 거죠 닌자처럼 하죠 겁나니까 5.18 민주화 묘역에 가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소곤소곤 얘기하다가 그렇죠 집에 와서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따로 녹음을 후시녹음을 하죠 심지어 관계자 만나면 아 네 정말 그렇군요 라는 얘기식으로 하죠 이게 이제 간땡이의 차이인데 어쨌든 큰 돈을 만진 인간들의 간땡이답게 문을 뜯고 들어오는 그 장면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아 그게 긴장감이 세잖아요 엄청나 안에서 그리고 이게 금방 뜯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또 비싼 아파트 애들 사셔가지고 문이 또 두꺼워요 이게 도워락 뜯어야 되고 이러니까 보통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장면을 다 생생하게 중계를 하는 거죠 문이 흔들리고 덜컹덜컹하고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밖에서 사람들이 두런두런하고 뭐 가져와라 뭐 해라 뭐 이런 소리들이 다 그대로 카메라에 잡힙니다 근데 딱 해가지고 문 열지마자 경찰들이 험악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경찰이 촬영하는 거 알아가지고 열지마자 따라라라라 그러지요 따라라라라라 아 가필드 인형수 하여튼 이런 장면이고 아마 그 실망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문을 딱 뚫고 들어오는데 다 형사들이어가지고 경찰 제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냥 양복 깔끔하게 입고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약간 놓칠 것 같아요 아쉬웠을 거예요 뭔가 스와트가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양복을 입은 형사분들이 이제 소방관들이 협조하에 이제 이뤄진 일이라서 당연하죠 위험한 사람들을 낳아서 잡아야 하는 게 아니니까 스펙터크리 약간 약했다 다만 이제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하고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아주 재밌는 차이점을 발견한 것이 두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김용호는 그 뭐 어디 슈펀지 어딘지 갔다 오다가 집앞에서 그냥 경찰이랑 마주쳐가지고 바로 체포되는 바람에 라이브를 켤 시간이 없었어요 깝샷 진짜 깝샷이죠 셋 다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 못 지킬 땐 보통 담배 사러 갈 때 정 못 참고 그래서 김용호는 그냥 덜렁 들려갖고 이게 이제 강영석이랑 김세희인데 둘 다 라이브 생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둘이 태도의 어떤 극명한 차이가 보여요 이건 제가 분석하기로는 현직 변호사와 전직 기자 사이었던 차이다 사안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인데 일단 김세희 같은 경우는 이 스펙터클의 완성자입니다 김세희야말로 이번 기획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야 이게 유재석보다 중요한 한타를 정준하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레슬링 뭐 뭐 할 때 무한도전에서 그 정준하의 역할을 이번에 김세희가 해냅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잡혀가는 끌려가는 투사의 어떤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장면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서 말씀 나눠보시죠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 네 네 네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밀지 마세요 왜 왜 그래요 왜 밀어 제 어머니입니다 너 어머니도 없어 어머니 그럼 왜 밀어 왜 밀어 왜 밀어 왜 몸으로 밀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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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왜 왜 몸 없어 나 72살이에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왜 밀어 아니 몸으로 몸으로 밀었잖아요 몸으로 이해해줬죠 이거 팔꿈치로 밀었지 아니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선생님 아 예 네 경찰 체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너무 상당한데 이거 보면 조국의 딸 그리고 이인영의 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방송에 아 잠깐 내가 말할 기회도 없어요 내가 말할 기회도 형 얼른 사과해야 돼 내가 말할 기회도 안 줘 기다려 기다려 자 말하겠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네 지금 이거는 조국의 딸 그리고 이인영의 아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저희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를 이런 식으로 지금 강제로 집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문을 다 부셨습니다 나중에 문 부신 영상도 자기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와서 하는 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이지 지금 저한테도 보낸 문자를 보면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제가 집에 있다는 걸 다 안다 이게 저 대한민국입니까 제가 무슨 살인 강간범도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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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끝났어요 오세요 오세요 말 왜 말 왜 말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할 게 주세요 말할 게 주세요 말할 게 주세요 말할 게 주세요 뭐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말할 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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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고 말할 게 주세요 무필권을 행사할 거고 정당하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체포하는 일은 절대로 잊혀서는 안 됩니다 허상의 세계 속에서 쌓아올린 실제로 없는 스토리보드잖아요 누가 보면 홍콩 빙관부 회장이 체포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경찰과 검찰이 체포하는 일이 없으면 누가 체포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삼합회가 이 영상의 음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침착하고 가장 젠틀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찰입니다 그렇죠 계속 조심하거든요 최대한 몸이 직접 부대끼지 않기 위해서 아유 아니에요 선생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고 야 기다려 기다려 말하게 해줘 이런 것들도 다 경찰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딪히는 장면을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하긴 하는데 필드에서 마주치니까 속내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데 일부러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부딪히죠 일부러 부딪히고 엄청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만들고 그러면서 탄압받는 투사의 어떤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 덧씌우는 그 방식 제가 무슨 살인 강간범도 아니고 살인 강간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젠틀하게 체포하는 거예요 님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10번이나 서신으로 그러니까요 오라고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충실하게 기획된 잘 계산되고 잘 실현된 최고의 퍼포먼스를 지금 김세희라는 연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될 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못하게 하니까 위기감을 엄청 느꼈네요 중간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해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가면서 마지막에 단말말을 외치잖아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목비권 행사할 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틀이 다 나왔어요 이게 계속 잡혀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틀이 다 나왔고 그리고 목비권 행사한다고 했는데 조사 잘 받았습니다 목비권 행사했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목비권 행사 안 했어요? 조사 잘 받고 나왔어요 무사히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후속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역으로 보면 이 지금 퍼포먼스가 얼마나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하나 볼 수 있다 이 정도 연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장면 반대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주 조용하게 이 모든 사안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상관 환사가 발표한 수생영장입니다 네 네 유흥가 24일이고요 네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챔퍼영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문상관 환사가 9월 16일까지 네 집행합니다 네 형님 좀 해보실까요? 네 훈련지는 급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에서 설명할 권리가 있고요 일체일 진술 개개진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네 체가도 남고 가시죠 음성만으로 들으셨다면 강용석 씨의 목소리는 내밖에 없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분노하죠 자기가 스티브 호스틴 역할 다 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조용히 가고 있어요 엄청 엄청 협조적이잖아요 네 이런 피의자야말로 경찰이 원하는 피의자죠 너무 협조적이고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어쨌든 문서를 다 넘겨보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잘랐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라도 꼬투리가 있나 좀 살펴봐야 되니까 저는 사실 놀라운 게 봐도 어차피 별거 없거든요 없겠죠 재판부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을 건데 뭐 엄청 할 때는 찾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얌전히 협조를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구속영장이 혹시 청구될 경우에 이게 참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어떻게 하겠다고 자꾸 외치거나 이런 게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 때는 불리할 수 있으니까 물론 검찰에서 기각될 줄은 몰랐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를 대비한 뭐 움직임일 수도 있고 변호사니까 구속할 그러니까 이제 체포당달 씨의 저항이 심하면은 그게 구속요건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검찰에서 이제 기각을 했으니까 안 됐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결국 이 체포쇼의 카드캐리는 스티비 오스톤처럼 그렇죠 김세희가 했다 김세희가 하고 강용석은 협조하고 또 하나 제가 안타까웠던 장면은 뭐냐면 XSFM입니다 정여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스타일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M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래퍼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었죠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바른 것이냐 요리하는 내 모습은 없던가 아무리 답을 찾으며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강용석 변호사도 김세희에게 협조를 하지 않았지만 김세희의 가족도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충실하게 협조하셨지만 그러네요 반려견 까미라고 있습니다 까미 작은 요크셔테리어입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 사실 유명한 친구예요 가세현을 즐겨보시는 분들 가세현의 마스코트가 봐요 그리고 김세희 전 기자의 페이스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까미 얘기를 종종 접하실 수가 있거든요 되게 귀엽습니다 근데 이 까미가 강남경찰서의 사이버팀장님께서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너무 격하게 반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체포하러 온 경관을 아주 좋아하는 너무 좋아요 살아보니까 낯선 사람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캡쳐만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경관님의 다리에 너무 간절하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놀러 오는 것도 아닌데 아빠는 저렇게 비장하게 짐 챙겨도 됩니까? 라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일단 아빠도 신나 보이고 사람은 많고 냄새로 그걸 알죠 아빠가 신났다는 걸 아빠 왜 이렇게 신났어 하면서 아빠 친구인가 보다 그렇죠 반가운 사람인 게 맞거든 김세희 입장에서 근데 제가 왜 이 장면이 의문스러웠냐면 까미라는 친구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가세현 팬들은 사회성이 별로 없는 친구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세희 본인이 그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2018년 6월 18일에 김세희의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까미하고 같이 찍은 귀엽죠 귀여운 옷을 입고 있는 까미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 강아지 까미가 너무 사회성이 없어서 걱정인데요 어디를 보내야 할까요 라고 이제 구독자들한테 묻는 질문을 올렸어요 강남서 마스코트로 가면 되죠 우리 아빠도 좋아하는 강남서 하여튼 저는 좀 오랫동안 걱정을 해왔던 까미의 사회성에 대해서는 이제 한시름 놓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걔는 냄새로 우리 주인이 누굴 싫어하나 좋아하나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였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이제 리멜러가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다 마르틴 리멜러 마르틴 리멜러의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그 문구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들어보셨어요 모두가 그 말을 쓰는 시대가 됐죠 진짜 아무나 그 얘기를 갖다 씁니다 옛날에는 이제 운동권 선생님들이 그렇죠 2000년대 소중반만 해도 그렇게 신선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선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 속담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처럼 돼버렸어 그들이 뭐 공산주의자를 덮어졌을 때 나는 침묵했다 뭐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그 문구로 가는 거를 가세현이 썼습니다 네 이 셋이 체포되자마자 그 가세현의 패널 중에 한 명인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가세현의 코너 제목은 김세현의 시벌 저격입니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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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분의 그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이분의 캐릭터가 시벌 저격과 굉장히 어울리는 분이세요 아 시벌시벌하고 다녀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쪽에 굉장히 어울리는 분입니다 잘하시고 왜 그러냐면 왜 그 이미지에 어울리냐면 그 지지난 추석 때 지난 추석인가요 하여튼 이번 추석 말고 지난 추석 때 달리문 영창으로라는 그 현수막 그걸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거를 붙여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벌과 좀 어울리시긴 해요 그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의 오래된 지지자들 고관여층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재선식이나 하고 그랬을까 그 권력을 빼앗기 전에는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김소연 씨도 처음에 민주당에서 시의원으로 득표 많이 하고 출발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느 순간 꼭지가 돌더니 이렇게 됐죠 근데 그 돌았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럴 사람 그렇죠 이었던 걸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체포되고 나서 울고불고 이제 이분이 대리방송을 했어요 아 이분이 대리방송했어요 이분이 대리방송을 했습니다 맞서는 심정으로 니멜러를 인용을 하면서 자펌이 자펌 친구가 가세현 3인방이 그런 탄압을 받고 있다 그 탄압의 희생자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은 당신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호소를 합니다 이 절절한 목소리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어제 써놓은 글 제목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집단 광기로 밟아버리는 사태에 동조하시거나 또는 함께 손가락질 하시거나 또는 낮까지 위험해질까 봐 모른 척하시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로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 되고 우리 모두가 김세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최재형이 되고 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지 한 명씩 구해 낼 생각을 해야지 한 명씩 죽어나가고 집단 광기에 밟히는 상황을 나만 아니면 되지 뭐 하고 피해가시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편향되지 않게 부정부패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밝히고 투쟁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양쪽에서 밟히고 결국에는 거대 권력에 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풀어오른 이고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닌 이상 그런 헛소리를 다 빼면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라는 내용만 남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는 기괴하다고 느낀 게 이 방송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17분 14초쯤부터 제가 편집을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문단이 23분 48초에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원래 이 문단이 끝나는 게 한 25분 정도 됩니다 8분 동안 아무 내용이 없는 얘기를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다 편집을 하셨어도 내용이 없는데 맞드는 부분을 다 편집한 건데도 내용이 없잖아요 죽을 마십니다 이걸 보고 있자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이 뭐랄까 부풀려진 이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너무 동떨어진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죠 이쯤되면 이 세계죠 실제하지 않는 세계예요 뭔가 자기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세계가 있어 누가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지금 저 구독자들의 돈이 죽었죠 슈퍼챗으로 쏘야 짐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김세기가 끌려가면서도 막 이러고 있는 세계가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김선은 변호사 하고 있는 세계도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MMIPG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슨 거대 권력이 짓밟힙니까 거대 권력이 아니고 배유근 씨잖아요 배유근 씨를 뚱뚱하다고 인신공격했다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체포법청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조사를 수차례 받으러 안 나오니까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럴 거 말이죠 똑같은 인물한테 저도 똑같이 남소를 당했습니다 저도 한 20여 건에 대한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꼬박꼬박 구글 카렌다에다가 파주경찰서에 언제 가는지 항상 써가지고 다 충실하게 저는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조사 날짜를 바꾼 적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럼요 안 나가면 체포되는 거를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무슨 자기들이 70년대 김지아 시인입니까 민주주의와 만세 썼다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김지아도 아니고 김남주도 아니고 그냥 강용석이고 김세인데 이 부풀려진 어떤 세계관을 지금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그 그림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포인트가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이제 체포되는 상황에서 한 방송이라서 김소연 변호사는 상황 파악이 완전히 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안에 고소인으로 누구 이름이 적혀있는지 모르니까 끝간다 없이 부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김정숙 이런 이름을 계속 외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소당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용 겁나 없죠 안 나오죠 당연히 문재인도 없고 김정숙도 없어요 배유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 조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국의 어떤 정치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 무슨 여배우를 어쩌고 저쩌고 했다든지 말도 안 되는 옐로우 페이퍼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괴한 어떤 비자감 인 거고 그렇죠 기괴한 비자감이죠 우리 지난달 헬멧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윤석열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고작 30년 전에 대입시험 잘 본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건 엄청난 멍청함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 이 사람이 민족사관고 동문회장인가 뭐 이렇습니다 시험 몇 번 잘 본 멍청이들이 이런 소리하고 뺏지 달고 다니는 거 걱정되면 정치하세요 정치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시면 유튜브 하시고요 그렇죠 더 많이 버실 수 있어요 모델룰링을 하시면 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엊그제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도 뭐 가난에 대해서 아냐고 했더니 사실 볼 때 생라면을 좀 푸셔먹었다 그건 아니 음식 취향으로 답하면 어떻게 가난을 아냐고 물었더니 TV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부만 잘한 인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세계관을 우리와 좀 맞추려는 시도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막히시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드리는 방송이고요 여담으로 시벌 저격은 시민다체를 저격하는 방송이래요 그래요? 벌은 뭐야? 그래서 시민족벌 저격 저도 몰랐네요 네 찾아봤어요 저는 그냥 제목을 보고 어 김소연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둘 다 맞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싶은 일종의 가상순교죠 가상순교 가상순교 3D 순교 같은 거죠 AR 순교 AR 순교 VR 순교 일종의 페이크 다큐고요 와 그럼 이거 유행하면 순교방 이런 거 생기겠네요 당신도 가상순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검찰이 구성영장을 기각을 하고 풀려나오고 나서 어디로 향하느냐 자신들이 주관하고 있는 뮤지컬 박정희 공연이 열리고 있는 현장 무대에 섭니다 자 어제까지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 찍다가 오늘은 자기 돈벌이 하러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호를 받죠 그렇죠 뮤지컬 현장에 참여한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현장 환호를 받는데 무대인사를 무대인사를 하면서 엄청난 환호를 받습니다 저는 그 그 장면까지를 보면서 아 이건 정말 하나의 완성된 서사시구나 이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세계 리얼 월드와 유리된 가상의 뮤지컬이 지금 가세현 월드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네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VR 그 마이크와 이걸 쓴 것처럼 그 안경을 쓴 것처럼 거기에 열광하고 있구나 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 그 안에서 나는 정권의 탄압을 받는 승교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예인들 찌라시를 방송을 하고 그렇죠 인신공격을 하다가 억튜브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다 VR 너머에 진짜 현실을 좀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 얘기하면서 이 로데오 우파라는 로데오 우파라는 단어를 들먹였는데 이 가세현 방송 보시면은 뭐 김민종씨 현주엽씨 이런 사람 나오죠 그 가세현도 로데오 한복판에 있죠 그렇죠 90년대에 자수성가에서 잘나가던 사람들 혹은 부잣집 자재들 이런 사람들 다 모여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원래 잘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갔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지키지 못해서 화가 나면 가상의 세상을 만들죠 그 세상을 탄압하는 지금 어떤 새로운 세력 그렇죠 이라고 생각해서 현주엽과 김민종은 그런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잘나갔는데 지금 내가 요즘 좀 억울한데 내가 억울한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농구선수를 뛸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때 표절 논란으로 과수를 그만두게 돼서가 아니라 민주정권 탓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세현은 그런 사람들의 돈을 긁어모아서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이 경매로 나왔을 때 거기에 참여를 하는 기괴한 퍼포먼스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세현의 세계관의 완성은 무엇이냐 그 경매에서 낙차를 못 받고 그렇죠 2위로 떨어지는 거 그게 가세현 세계입니다 그런 현장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스킬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윤서인이나 육지부라면 깡이 없어서 못하는 퍼포먼스지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연기력이 없어서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절대로 하고 싶어도 못할 이유는 이번 이 기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즙 필승 익스퍼트 레벨 즙이 나와야 됩니다 즙이 나와야 되는데 그 즙에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방송을 보던 헬마우스조차 잠깐 울컥할 수 있게 돼야 진정즙 진정즙이 나와야 됩니다 돈 냈다는 소문이 있어요 쇼파시에 쏴다는 소문이 있으시던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야 됩니다 아 저건 진짜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순교자 코스프레의 완성은 역시 순교자 자신의 눈물이죠 눈물의 복귀 방송 다른 어떤 장면보다도 너무나 많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강영석이라는 퍼포머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가 그가 하버드 타이틀을 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던 시절부터 20여 년간을 한국 사회를 괴롭힐 수 있었던 진짜 비결 그것은 그의 퍼포머로서의 능력 이걸 보여주는 강영석이 울먹이면서 부르는 보금성가입니다 뭐라고요? 보금성가 트롯풀 주스 가스펠 강영석이 부르는 진정성 넘치는 보금성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죠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잘 못해요 잘 못해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신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한 1년 전에 들었나요? 한 1년 전에 처음 들었는데 듣자마자 귀에 꽂히더라고요 곡도 그렇지만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아서 자주 흥얼거리던 곡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 가사가 너무나 절실하게 와닿아서 그냥 기도하는 심정으로 계속 이 노래를 흥얼흥얼 댔는데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불러볼까 하는 때 곡이 나오나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납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든 너의 입을 부어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핵해 너는 너의 입을 계속 해라 너의 입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저는 이제 믿습니다 헬마우스는 슈퍼챗을 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쏠뻔 했잖아요 왜냐하면 강영석병에서 노래 부르는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그때 마음을 뺏겼을 것이다 헬마우스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음성만 들으셨지만 이거는 정말 영상을 같이 보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자고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엄청난 환희, 엄청난 즐거움, 엄청난 슬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엄청난 슈퍼챗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헬마우스까지 지갑을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그 유명한 장면이 디시인사이드 같은 데서 자주 돌아다니는 유명한 컷이 윤서인의 진실의 입이 있습니다 진실의 입 그게 뭐냐면 윤서인이 처음 경찰 조사를 명예선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생방송 라이브를 켰는데 50만 원 이런 슈퍼챗들이 두루룩 쏟아지는 장면에 우리 윤서인 선생님의 표정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장면 진실의 입 진실의 입 입이 정말 진실하게 벌어집니다 그거랑 비슷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하고 아니 이 장면만 보면 그 안에 있을 때 이 보금송가를 자기가 혼자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 아니라는 거는 구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감옥에 한 20년 갇혀있었던 사상범 같지만 실제로는 구치소에 딱 이틀 48시간이 있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너무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기괴한 장면이죠 그렇죠 이거를 노래방을 이렇게 곡이 나오나요? 전주가 쫙 가는데 전주 너무 길어서 전주는 좀 쳐냈습니다만 저는 아는 노래라서 더 아는 노래예요? 이제 역전되리라는 보금송가 나서 이 영상의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랍니다 노래 제목이에요 방송 이게 이제 방송의 경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설명해도 좋겠네요 그 그 사실 시작하고 초기에 제가 어떤 공익 광고를 녹음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모금이 필요해서 되게 심각한 말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읽고 제가 편집을 할 때 느꼈던 생경한 기분이 저는 아직 떠오르거든요 방송에 대고 슬픈 말투 하는 거 이거 중독될 수도 있겠다 이거 진짜 무기로 쓰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은 그 진심이 아닙니다 대부분 큐사인 떨어질 때까지 감정을 담는 데 충실할 뿐이에요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듣는 분들은 울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2012년인가 2013년에 딱 들고 겁났던 기억이 나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사람은 기억나네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슈퍼챗 난리네요 엄청나요 옆에 엄청 터지네요 엄청나요 그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색깔을 보셔야 됩니다 슈퍼챗 색깔을 보면 10만원 이상의 최고가 단계에 넘어가는 슈퍼챗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옆에 막 펑펑 터지네요 엄청나요 50만원 40만원 500달러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이 선즙 필승을 유튜브에 도입한 장본인들이 가르소연구소입니다 아 이해됩니다 이게 색깔이 있는 게 슈퍼챗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채팅하면 색깔을 입혀서 나오는 건 줄 알았네요 그게 이게 이제 전에 한번 헬메오스 코너 초창기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3인하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같이 출연해서 그때 이제 티슈를 각 티슈를 이렇게 돌려 쓰면서 즙을 짰던 장면이 있어요 박근혜 얘기하면서 그때 슈퍼챗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걸 보고 유튜브 탐독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선즙 필승의 힘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쯤 되면 강영석 변호사한테 있어서 이것은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세처럼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렇죠 성공하면 대박인 그렇죠 그 어떤 퍼포먼스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확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퍼포먼스이기도 하지만 그랬네요 동시에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우파를 위해서 이 어떤 억압을 무릅쓰는 토사들이다라는 상징자본까지 땡겨갈 수 있다 그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저 금액의 한 5, 60%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 똑같은 방식의 퍼포먼스를 다음에 또 사용하지는 않을 거다 다른 변칙적인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지 지금처럼 고소당에서 10여 차례 체평장 나오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잡혀가는 거를 또 하지는 않을 거고 이 사람들은 그만큼의 성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똑같이 나쁜 사람들도 나쁜 일을 새롭게 승화시켜내죠 어떻게든 더 나쁜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무한도전이 시청률 딸릴 때 봅슬레이를 했다가 레슬링을 했다가 기획을 조금씩 바꾸는 것처럼 그렇죠 이자들도 아마 다음에는 다른 기획으로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거다 이게 그야말로 대한민국 구구 유튜버 채널 중에서도 독보적인 구성 멤버를 갖고 있는 그렇죠 1등 기업의 힘 독보적 사업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지를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의 힘이고 가장 돋보이는 건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이 정치의 본령이라면 그 정치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꽤 뚫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죠 정치는 별거 없어 사람들을 한꺼번에 못되게 만들고 없는 사이버 세상이라도 만들어서 홀리게 하는 거야 라는 그 확고한 믿음 저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믿겨지지 않는 거는 제가 지금 영상을 찾아서 보고 있는데 구치소에 이틀 있다 나온 사람의 영상이라는 거예요 이틀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사상범으로 갇혀있다가 전향을 안 하고 결국 풀려난 어떤 사람 같아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그구라도 눈물의 진정성은 있죠 물론 저도 예비군 처음 갈 때 6시간이 5시간대쯤에 야 이거 군생활 2년보다 길다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틀이라고 이틀 하지만 울면서 방송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집에 와서 즙은 못 자 이런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체로서의 가세연 어떤 하나의 완성된 나쁜 놈들의 모델 이런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어떻게 그거를 모델링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라면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드릴 말씀은 그야말로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 제가 생각하는 이게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 방송을 오더를 드렸던 이유 그렇죠 이틀의 하트앤소울 그렇죠 김용호 기자에 대한 이야기 내일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뉴스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김 PD와 윤섭민의팀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